자 이번 시험 파트 3 부분입니다. 33번 문제 여자가 문의하는 것은 임시표를 구입하는 것, 공간을 예약하는 것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단서는 헬스장에 찾아온 여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주일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37번 문제 왜 남자는 컨설턴트와 접촉을 원하는가? 정답은 B가 정답인데요. 광고, 애드버타이징을 논의하고자 오답으로는 채용계획을 만들고자 라는 것이 오답이었습니다. 하이어링 플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단서는 create some new advertising 이라는 내용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create 라고 하는 동사만 들으면 오답 C를 선택하기가 쉽고요. 핵심 단어는 advertising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남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업체 competitors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답은 일부 재료의 이용 가능성이 오답이었습니다. 단서는 몇 개의 새로운 유사한 가게가 그러니까 이게 경쟁업체가 되는 거죠. 그 지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정답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9번에서 61번은 두 문제 정도가 틀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용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지역의 경험이 있다라는 내용을 듣고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B가 정답이고 지원 제의를 거절하고자 decline이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오답은 프로젝트 리드직을 요청하고자 하고자 오답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여자가 그 분야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경험이 있어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제3자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거절 의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61번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답은 장비를 검사해야 한다가 오답입니다. 단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원래 지정된 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전했고요. 다른 방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수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65번 문제는 대화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정답은 미술학교, 아트스쿨이 정답입니다. 오답은 인테리어 컴퍼니가 오답이었고요. 단서는 초반에 투데이스 클래스, 오늘 수업에서 디스커스, 논의할 사항은 페인팅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회화,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단어와 페인팅이라는 단어를 듣고 정답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트 3에서 틀리기 쉬운 몇 문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